남았으니깐. 아빠는 초코송이 갖고 올게, 초코송이. 아빠 초코송이 갖고 올게. 아빠 초코송이 갖고 너 빨리 이겨먹을까? 알았어. 안 먹을까 아빠야. 남줄까? 먹을까? 레오 이제 밥 먹어. 밥 먹고 먹어야지. 깍두기에다가 우리 고기에다가 많이 먹어. 언니 아빠 다 먹어요. 아니야. 레오 거야. 먹어봐. 오우 잘 먹네. 또 반찬을 뭐 먹을 거야? 오리고기? 오늘 아빠 한 번 먹어. 아빠 깍아 하나 더 먹으래. 응? 아빠 깍아 하나 더 먹으래. 레오 봐. 안쓰러운가 봐. 더 먹어? 안 먹어. 고기 먹어. 아빠가 이따 똑같은 거 또 사 올 거야. 또 사 올게. 맛있어. 그만 먹은게? 응. 자 이제 레오 꺼. 아 그만 먹어? 응. 먹어 레오야. 자기 얘 손도 좀 작아줘. 먹어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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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ir 주방에 들어간다. 어초لم. 붓. 물.